쪼끔... 제가 한거요? 음... 음... 뭐가 내가 있지? 눈이랑 소리가 나고 쪼끔 했다가 커졌다 한 번 먹어요 아니야 맞어 얘는 붙었어요 쌈둥이! 아이쿠 쌈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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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가 붙어버렸네 아 언니 이거 뿌까머리 같다 뿌까머리 그거 그 큰걸로 하게? 큰거 아니야? 아 그래 그걸로 하자 얘는 왜이렇게 쪼끔해 이거 내가 한거 같다 우와 네 드디어 완성 허어 허어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아 예뻐 여기 위에도 촉촉촉촉촉 다 뿌려주세요 시럽 파우더 다 뿌려줄까? 시럽 파우더 시럽 파우더 응 채에 넣어줄까? 오...잠깐만 우와 세상 예쁘다 근데 진짜 어디가 잡힌거지 제가 좀 차려라는데? 우리 엄마 같은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도 맨날 엄마 하나만 제가 좀 차려준다 했는데 이쁘쭈 근데 엄마 나 가게 차려주려고 든 적금은 어떻게 됐어? 엄마 이제 노후자금으로 쓰겠지 엄마 가게 그거 노후자금으로 쓰시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꺼 아니야? 제가 좀 제가 좀? 없지 제가 좀 안하니까 먹고 이제 사니까 엄마 이제 엄마 노후자금 쓰시겠지 진짜 쓰는 물이네 자기야 그래 give me 제가 눈이 내린다 맞아 촘촘촘 interior 섭섭하게 suffers 이러나요? Do you wanna be the snowman? All around All around Out the door We have All animals Come out the door Even dreams We have each other We You and me What are you?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Elsa Go away Yuriyuki님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 never gave up I can't I can't It's my age It's my age We didn't make this We always go Every day One time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그 정도면 예쁘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발린 데만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예쁜 것 같아. 특히 이렇게 깨져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 난 안 될 줄 아는데 깨진 게 더 예뻐. 그치. 맞아. 깨진 게 진짜 눈덩이 같아서 예뻐. 샤샤샤샤샤. 그러면 인생. 카메라야. 언니 잘 비추고 있어? 응. 조금 앞에 너무 더러워 보여. 되게 간단한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쉬워. 이걸 잘 건드리지 않아 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어? 언니 탐이 하나 됐나? 어떡하지? 왜? 아니야. 어떡할게. 공지가 안 이겼어. 어? 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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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응 왜? 여기에다가 그거 캔을 올려놔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포장 용기를 올려놔야 되는데 못 올려놓잖아 포장 용기 왜 올려야 되는데? 포장해야지 이제 아 가져와 인스타 찍고 아니 여기 앞에다 주면 되잖아 이사를 이걸로 주면 된다고? 그냥 한 개만 담으면 되잖아 핸드폰을 이제 안녕 그거 두 개밖에 없어? 뭐가 두 개밖에 없어? 총 30개 아니야? 걔 위에 엄청 많잖아 저걸 여기다 올려놓으려 했는데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 응 거기다 올리라 해서 통화하고 있어요 넷 넷 통화하고 위에다 올려놓고 찍자고? 어 백끼리 개조야? 어 어 그래 어 킨님 또 백성생 가입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장님 아 으 아 미국 분이신데 꾸셨대? 우리가 엘사 겨울의 왕국 거 불러서 그런가? 내가 올려줄 테니까 언니가 정리해 볼래? 네 그쵸? 세상 이쁘죠? 응 나 또 감동받았어 근데 이거 막 초코 가루 살짝 섞고 막 이렇게 맵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녹차 가루도 응 색깔 막 해가지고 세상 이쁜데요? 진짜? 이거 포장 컵 네 다 끝나 몇 개예요? 지금 어 잠시만요 33개 되고 지금? 아 그래? 막 33개 최소 33개는 해놓으면 넉넉할 것 같아 응 연타 영상 찍고 일단 양치를 좀 하고 올 거예요? 응 양치 하고 와서 스티커 다 있고 오늘 되게 빨리 끝났는데? 응 아니 이거 포장하면 또 3시야? 한 4시쯤 막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네 그렇게 빨리 끝난 거 아니네 응 근데 오늘 방송 시작을 그렇게 엄청 빨리 한 건 아니라서 마중 끝이 응 얼른 다녀오세요 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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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물 쿠키예요? 헤이즐넛 스노우볼 쿠키입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겠다 아 한 통에 몇 개 들어가?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일곱 여덟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일곱 여덟 개? 이 정도? 이거 포장 다 하고 같이 까볼까 했는데 같이 까기에 시간이 좀 없을려나? 택배가 왔어 택배가 왔어 어디가 걸까? 으쨰 어? 두 분이 다 같이 해보라고? 이거 했지? 이거 왜? 같이 해야되는 거야 오빠 오빠 여기 인형 있으면 오빠 혼나요? 뭐야? 이거 택배 온 거 오! 오! 방송이다 오! 뭐야? 우와! 방송이 모를 수 있어 투셀리 네모난 방송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디자인이 히퍼보여서 셀리님이 사용하시면 어쩔까 누구야? 블루 오빠 어 뭐야 블루님 뭐 이런 거 뭐야 언니 꺼밖에 없잖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언니 뭐야 이거 봐 셀리꺼랑 뭐가 왔어 수리야? 천하꺼야? 우와 진짜 셀리꺼 수리 적 있다 내꺼 내꺼 나 꺼는 없는데? 다들 나 셀리로 엄청 많이 보내준네 내꺼 없잖아 우와 세상에 먹겠어 아하영아 다 셀리꺼 다 언니꺼네 이것도 셀리 이거 다 언니꺼잖아 글루 오빠 진짜 못됐네 글루 오빠 진짜 못됐네 미니도 이거 아까 선물해줬는데 내꺼는 인형입니까? 언니는 술이고 다 언니꺼네 다행이다 나는 인형 보내주지 마세요 저는 술하고 과자 좋아해요 인형이 너무 아까워 인형은 뭐야 너무 인형 많이 받아 과자 과자 감동이에요 셀리셀리 준비하는게 맛있을지 마음이 들지 모르겠네요 과자 진짜 너무 다 언니꺼잖아 뭐야 어처구니가 없네 우와 셀리 두 손이 뭐야 셀리 두 손이 뭐야 내꺼 많다고요? 과자 앞에 고개가 된다 고개 나가지고 위에 누울 때가 어딨어 고개 붙여 위에다가 우와 양주가 나 과자 안 좋아해 과자 안 좋아해 언니가 과자를 좋아해 언니가 과자를 좋아하지 나 과자를 왜 안 좋아해 와 헐 충격적이야 헐 쩐다 어 너무 고마워요 어머 언니가 봐 이거 봐 언니를 위에서 뭐도 만들어주셨어 캔으로 미니캔 안주 해먹으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거봐 안주도 치즈촘촘 막 이런 것도 참여해 쩐다 뭐야 이거 왜 안 까지는데 어 이쪽 가는 거구나 우와 우와 면세조류 우와 우와 뭐야 평재도 또 있어 우와 쩐다 어떡해 진짜 어머 너무 고맙잖아요 쩐다 우와 쩐다 우와 쩐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입니다 아 진짜 우와 책 두선만 두선이야 오 진짜 세일이 두선 위에 이거 한번 왜 두손이야 두손이 뭐야 어 셀린이 거다 셀린이 거다 셀린이 거다 셀린이 거다 나오기 시작했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또 울어 어 천혜 이거 좀 져준다며요 어 덤둥이야 나 준다더니 이런 걸 좀 다 아 아 진짜 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언니 내 것도 있어 내 거 여기 있다 티오 셀린이 티오 셀린이 신권으로 보이지 접었으며 가운데 동전은 셀린이 태어난 1991년 동전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동전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 속에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응 내가 뭐가 돼 아 너무 무서워 나만 아니 안 감동이야? 감동인데 계속 찌진거리는 난 뭐가 돼 우리 셀린이 셀린이 아니라 고마워서 그러니까 응 진짜 근데 블루가 진짜 엄청나 이거 봐 정성이 진짜 그래 이거 봐 야방미 셀카를 위해서 와 진짜 이거랑 오 너무 캔 캔 이거 캔 내 건 두 개야 캔 우와 소잇도 수리? 어 여자들 때 우와 우리 이렇게 진짜 무슨 한 한 달에 한 달이 오를 거리라 우와 우와 어떻게 블루님이 이렇게 감동들이 있어요 우와 하이 생활하면서 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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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빠 이거 계급장 이런 거 막 줘도 돼요? 응 응 응 어 이런 거 진짜 막 줘도 돼요 오빠? 우와 오빠 해군 생활하며 마지막으로 달고 나온 계급입니다 이러면서 쩐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달던 거예요? 또 또 또 또 우와 또 있어 수리 또 있어 응 오빠 군린이라 언제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군린 하세요? 이것도 군린 군린 수리야 우와 이런 거 줘도 돼요? 진짜? 우와 달았던 거 막 줘도 돼요? 이건 또 뭐지 한 번 더 1년 이상 우와 1811은 뭐야? 이 이 이 수리 1881년도부터 만들었던 뜻이 아닐까? 가브레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쁜수록 비싸던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헐 헐 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우와 우와 너무 이쁜데? 음 또 이거는? 엄청 이쁜데? 티오셀리 꼬냐기야 이게? 부랜드 1만 꼬냐기를 선물해주고 싶었음 어찌나 홀쩍홀쩍 잘 마시는지 닉니에 비하면 음 진짜 진짜 브랜디와 위스키에 비해 향이 풍성 술도 향기로운 사람이 마시면서 향기로운 법 헨리에게 어울리듯 우와 우와 편지가 선물만 하나 네 한 개씩 써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 맞아 글씨도 이쁘셔 응 이렇게 글씨도 엄청 이쁘세요 너무 이쁘고 와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우와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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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오빠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우와 진짜 쩐다 무거워 이게 무겁게 많아 핸링아 너 뭐 피규어 같네 피규어 같다고? 우민가주 피규어래 귀여워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뭔데? 다스민 차다 언니 차 좋아한다 해서 차인가? 왜 내 피규어 왜 귀여워 이건 내 이쁘다 진짜? 우와 피 요즘 따라 삼자수 생수보다 차 느낌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 향이 좋은 자스민을 권해드립니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실게요 와 좀다 근데 진짜 상관없다 정성이 엄청나 다음 셀링 무민 가족 피규어입니다 이쁘게 세팅해서 항상 링이랑 같이 있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블루 아 이 컷도 내 이건 뭐 컷이 있다고요? 이 컷인가 봐 안주를 찾아보라는데 귀여워 귀여워 사용하는 아이템이니 그날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몇 가지 색깔을 보내고 봅니다 우와 이것도 감동이다 짠다 그치? 이거 봐 같은 나이더라는 것이 반갑다는 백원 짓어요 내가 셀리가 좋아하는 백원 백원 때문에 저 기사도 떴죠 맞아 대박 백원 좋아하면 여러분들 중앙일보에도 실립니다 티오셀리 매일 늦은 새벽까지 방송을 하는 당신께 상큼한 비타민을 선물합니다 셀리 배경색이랑 같은 딸기 맛으로 와 이거 봐 저 같은 나이더라 라이더 그걸 주셨어 타지 말라고 너 선물 넣어 너 뒷뇨가 뭐가 너는? 나 피규어랑 정성과 사랑이 담긴 어? 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약 어? 군장이랑 책이랑 몰 끈이랑 왜? 어? 팔토지랑 타지 말라고 응 왜 웃어 얼마나 어? 얼마나 응? 얼마나 어? 나를 생각해서 해줬겠어 해당 내가 executed 생명옶들이 ullen 어? reflecting 편지 있대요 편지 있어요 언니도 아까 편지 있잖아 second 여기 진짜 편지 이거 지금 비거도 돼요? 응 와 진짜 글씨도 이쁘시고 대단하다 진짜 링이 잘 어울린데 와 선물법장 콜 아우 이거어줄까 티오셀리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들어온 당신셀리 세상이 이쁘다는 말은 당신을 두고 하라는 말인겁니다 말인 듯합니다 셀리를 알게 된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프리카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리가 첫 팬가입이며 모든 것이 다 처음인걸 아셨으면 합니다 셀리를 통해 셀링이도 알게 되었구요 지금은 셀링이 팬이기도 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절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글재주가 없지만 셀링이 민용으로 삼인수를 지워보았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길 정말 이쁘다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하늘에서 날개 달고 살벗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으로 나 어떡하지 셀링이 마법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람이지만 항상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웃는게 아름다운 당신 혼자 함께 셀리가 좋아할만한 선물도 같이 보냅니다 혼자서 냥냥 셀링이 주면 안되겠다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고민하고 신혈기울여 고르고 포장했다는 것 잘 감축해주시고 잘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때에도 셀리를 봤으면 좋겠네요 놀러올 때마다 반겨줄 때 너무 좋다는 거 저도 셀리님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사진하고 사인 너무 받고 싶어요 포장하고 싶어요 들어주셨으면 언제나 밝은 모습 일찍 말고 유쾌한 모습으로 먹방, 쿠팡, 쿠팡 방송하면서 다양한 컨텐츠 자주 봤으면 해요 다음 정보 때 꼭 뵈요 보게 될 때도 아는 척 해주세요 라고 부르는 일이 우와 감정 그러니까 응 진짜 쫀다 어떻게 하나하나 준비해줬지 책하고 음 음 음 음 감성이에요 진짜 응 응 음 어떻게 비쁘게 하나하나 선물을 그러니까 진짜 응 쫀다 어 음 음 뭐야 이거 뭐야 해군이실 때 만든 머그컵이래 우와 진짜 파랑파랑 우와 예쁘다 나메 나메 최전망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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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나메 해병 최 최 최 최전망 이거 사고 포장하는데 진짜 하나하나로 포장하시고 진짜 감동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하트 이거 보건내놔 엄청나 엄청나 아름다운 풍경이 당신의 글이 적히게 응 언젠가 추억이라 말할 수 있는 노트 기대해봅니다 우리 코트 하나 숨겨놔 하나하나씩 잘 써볼게요 입구에다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공책 또 하나하나 귀여워 오랜 시간 투자했어요 불오빠 어 내가 어 방석 이제 이거 깔아놔야지 양주 두개만 보고 불오빠 내꺼 없는줄 알고 뭐 뭐라 해서 하 하 하 하 하 하 근데 오빠가 되게 나랑 언니랑 그 생각한게 보여 그치 응 나한테는 내가 좋아할만한거 해주고 언니한테는 언니가 좋아할만한 것들을 선물해줬어 맞아 맞아 그치 와 대박 하나는 정성이 어마어마해 오빠 롯데리아 안사는 또 했죠 그래 근데 그거는 롯데리아 카드를 보내주셨어 무서운 여름나에 세안없는구나 아 우와 블록크 백개선입니다 개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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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잖아 아 우와 우리를 엄청 엄청 생각해 주시나봐 맞아 그거봐 롯데리아 엔젤럿을 놔두르 응응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카드야 맞아 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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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둘은 최고 최고 너 안울어? 뭐냐 다 했는데 너 뭐해 아 울어 감동 안받았어 감동 받았어 너 안울어 아 울어 이게 근데 진짜 좀 감동이긴 하다 돈 이거 아니야 돈이라도 그런게 아니야 이것봐 여기 써있는게 감동이야 신권으로 직접 접은 돈이며 가운데 동전은 1995년 동전으로 셀링이와 함께 태어난 동전 사랑 가운데 태어난 셀링이를 흥미합니다 이러잖아 그치 이게 제일 감동이잖아 언니도 이거 보고 울었잖아 왜 울라 그래 아니야 돈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글이 감동이라서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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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악마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어머 어머 우와 블루님 진짜 무한 무한해져 근데 유튜브 영상 뭐 보고 오셨어요 근데 맞아 군대 계급장고 근데 그 블루님 유튜브 영상 검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보셨나요 뭐 어? 그거 꼭 물어봐야 되는거야? 응 우리가 썼던 그 뿔상지 알뜰뜰뜰하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쓰셨어 그래요? 그냥 갑자기 다 보고 그니까 뭐요? 응 어 진짜? 근데 개급장이 그렇게 우와 언니 오늘 뜨거워졌어 응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치? 엄청나지 응 언제나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셀링이 그럼 당신에게 비타민을 선물합니다 다 봤어요? 다 보고 온거야? 둘이 오오 한 언니 비타민스 한개 먹을까? 아 뭔지 그래요? 홈쇼핑인거야 뭔지 기억을 안나? 다 봐서 그래 그래 그렇게 계속되는 추억과 명의가 담긴거래 진짜? 어 하이 블루오빠 뭐 봤지? 블루오빠 펜션 때도 오셔 맛있어 아 진짜 참다 응 음 어머 비타민스 한개 먹을래? 어? 야 레몬 맛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게 이런게 진짜? 진짜 원기시네? 맞아 이거 깜짝 놀랐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응 안주가 너 것도 그렇고 할머니 것도 그렇고 다 비싸 보여 우와 맛있어 헤이 그럼 이거 인형은 내꺼에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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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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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고기 씨님 감사합니다 내 선물들 내 선물들 내 선물들 깔끔하게 정리해놔야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 되겠어 귀여워 진짜 포스틱 하나하나에 다 적어줬다니까요 진짜 이게 의미 없는 선물이 아니라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만든거라구요? 뭔데? 인형이? 미니캔? 미니캔 말씀하시는거 아니야? 나 미니캔은 만든거지 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인형을? 캔도 잘라서 만든거에요 캔은 잘라서 만든거 만들었어도 있는데 인형을 만든거라고요? 근데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뭐야 가방에 걸고 다니래 아 가방에 거는거야 진짜 이쁘대 머리끈 근데 진짜 우리 머리끈 진짜 자주 잃어버리는데 머리끈은 많이 사랑하는거지 어? 난 코카콜라 같나봐 빨간색깔 나는 주황하고 파란색깔 나 코카콜라 딸라테랑 걸고 다니면 귀엽긴 하겠다 그치? 응 위에다가 올려면 뭐야? 이거 나 야방할때 쓰래 오 저기 충전시 철제 오 해군이셨구나 응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집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 그치? 응응 블루님 진짜 최고다 맞아 하하 하하 하하